보호자한테 낫을 맞는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 대학병원에서는 방화사건도 있었죠. 휘발유 뿌리고서 불을 찌르는 방화사건도 있었고 생명을 보는 과는 보상도 없고 자리도 없고 법적으로도 너무 피해가 크고 이제 진짜 애를 낳으려면 목숨을 걸어내는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은근 씨 술 다음으로 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찾아보니까 오토바이라고 아무래도 외상에서도 사실 자동차는 어쨌든 이 철이라는 게 나를 보호해 준 게 있으니까 아무리 크게 나도 사실은 극악이 그게 아니면 날 좀 지켜줄 텐데 사실 오토바이는 무릎 보호대 헬멧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 자동차의 철근에 비하면 너무 약하니까 오토바이 사고로 오신 분들이 처참하겠죠 당연히? 네 오토바이 대회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옷 자체가 특수해서 이렇게 안에 에어백이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쾅 하고 넘어져서 나가면 바로 에어백이 부풀려지면서 그분들을 보호를 하던데 근데 그런 에어백 수트를 입은 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그런 속도로 달려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특히 너무 의외해요 맞습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그런 속도감은 즐기는데 아직 내 몸이 그렇게 가속도가 붙었을 때 위험한 거 이런 거를 잘 파악을 못 하신 우리 운전도 초기 1년에서 2년 사이 처음에 초보일 때는 잘 조심을 하다가 초보티 벗었을 때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고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큰 사고가 나는데 왜냐하면 제어를 못하니까 오토바이도 그러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오토바이 사고 보면 참 너무 뇌리에 많이 남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교통사고는 그래도 가슴을 부딪힌다든지 머리를 심하게 어디 부딪힌다든지 튕겨 나갔더라도 한 군데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자석이 앉아 있으니까 이 상황 안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요즘은 란벨트 다 메시니까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많이 그런 험한 상황이 경감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수술을 하면 그 환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죠 물론 이제 더 큰 사고는 다릅니다만 그런데 오토바이는 작은 사고여도 머리 가슴 배 다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바닥에 쓸려가지고 상처도 너무 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얼굴은 이제 또 여러 과가 같이 또 컨바인해서 성형외과부터 시작해서 이비인외과 안과 다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흉부외과 복부외 일반외과 다 와서 환자를 봐야 되는데 또 우리 응급실 시스템이 그렇게 한 번에 다 와서 보는 게 외상센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응급실 같은 경우는 한과 한과 차례차례 봐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응급의학과만 봐야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전공의 때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환자 진료 보는 사이에 혈압은 죽죽둑 떨어지면서 해결을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너무 자주 있었던 거예요 매일 밤 있었어요 매일 밤 그래서 한 저녁 초저녁에서 이제 밤 되는 사이에 1,2로 타고 왔는데 오토바이 사고다 그러면 아예 오늘 밤 다 잤구나 그 환자 입과 저가 이렇게 보면서 환자 바이탈 살리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환자가 입원해서 살면 정말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 상황까지 수술 때까지 못 오르고 사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고요 한 번은 흉부가 완전히 이제 없어진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사망해서 온 게 아니라 숨이 붙어서 살아서 왔어요 의식이 있는 채로 왔는데 이만큼이 아예 없어서 이제 폐가 이렇게 불룩불룩한 상태로 왔었는데 그 환자는 수술 때 위에 올라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이 없으니까 이거를 커버해 줄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자를 보시는 흉부외과 교수님도 이거는 수술 때 가도 소용없다고 하시고 그냥 그래서 그분은 그냥 환자분 재워드리고 중환자실에서 인공오키 달고 올라갔다가 다음날 사망하시는 그런 사례도 생겼는데요 그런 정도로 험하게 다치면 이거는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오토바이 잠깐 1년 2년 탄 적이 있었는데 타보니까 이게 진짜 그리고 저도 이제 운전을 그 이후로 자동차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안 좋은 운전을 하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차들이 막혀있으면 그 사이로 안 갈 수야 안 갈 데가 없잖아요 그 길이 열려있으니까 오토바이는 그분들을 그걸로 사실 그때 사실 차들이 문을 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턴도 사실은 자동차는 차가 크니까 유턴이 공간이 안 되면 안 하고 하는데 불법 유턴이면 오토바이 그냥 턴 해버리고 맞습니다. 오토바이가 턴 하는 것도 문제고 차가 턴 하는데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뭔가 차도 똑같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는 제동력이 있으니까 딱 섰는데 오토바이는 못 서서 앞에 쾅 부딪히고 날아가기도 하고 옆에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럴 때 큰 사고 나거든요 골반 깨져서 출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외상센터라는 게 있어서 외상센터에 정확하게 잘 도착하기만 하면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수술과 시술을 동시에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상 환자를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생존율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선을 넘어서면 답이 없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그런 외상센터에 가까이 아니면 그 외상센터가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사이에 위험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외상이라는 건 사실 안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는 어떻게 좀 안 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타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직업이 배달하시는 분이라면 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배달에서도 삼륜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트위치 이런 작은 소형차 있잖아요 오토바이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높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문화도 배달이니까 어쩔 수 없다? 글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상황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사건이 벌어나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예 생각나는 분이 또 있는데 조금 더 배달 빨리 하시겠다고 이렇게 골목을 역주행으로 좀 가시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너무 많이 다치셔가지고 배달 복장 입구서 오토바이 사고로 오시면 더 마음이 좀 그래요 생업으로서 하시는 거고 진짜 1분을 다퉈서 일을 하시는 걸 아는데 그리고 가족들도 그런 어떤 치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을 게 너무 뻔하신 분들이 그렇게 다치신 걸 보면 가족들 오시면 정말 너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정말 너무 안쓰럽죠 특히 오토바이 타는 분들은 이제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안 좋은 운전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도로 나가보면 나는 진짜 지켜도 상대방이 나를 덮칠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지 않는 게 교통사고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토바이 어떻게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나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골목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주 작은 자동차라든지 3년 자동차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상 중에 또 응급실이다 보니까 뭐 사건 사고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칼에 찔려서 오는 케이스도 종종 있는 편인가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서로 칼부림으로 사고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인천 길병원에서 수련을 했으니까 그 지른 경우도 있었고요 조폭계 한 최고 두목은 아니셨나 봐요 중간 두목이 칼에 찔려서 사망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검은 차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겼다는 얘기도 있었고 전 얘기인데 검은 차 이제 두목의 차에다가 네 끌려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의사선생님이 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병원의 그 두목의 그 칼부림 사망 때문에 그 장례식장 앞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조폭대 조폭에 칼부림이 벌어져가지고 경찰이 신고받고 왔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엄청 큰 부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제압을 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뭐 이거는 어떤 조폭끼리 싸움은 아니지만 며칠간 벽돌로 환자들이 퍽치기를 당해서 온 적이 있었어요 며칠간이요? 네 매일 아침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동일범의 소행이다 아직도 안 잡혔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 범죄의 제일 선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급실이다 보니까 네 칼을 찔려도 오면 그 칼은 보통은 당연히 영화 같은데 보면 뭐 뽑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 칼이 예를 들면 우리 다리다 이렇게 칼이 그냥 흐물흐물 빠지는 경우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겠죠 빼야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근육이 아니라 지방층에 있는 경우니까 그냥 퉁하고 빠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육층을 통과하면 그 근육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칼이 빠지지 않아요 딱 걸려 있어요 그러겠죠? 그럼 그 근육층부터는 혈관이 워낙 많은 데다가 근육층을 도달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혈관들 대퇴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큰 동맥과 정맥과 신경이 다 지나가는데 그런 데를 찔렸는데 그냥 빼면 제어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다 저절로 빠지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또 뼈를 뚫었을 경우도 있고 뼈 사이에 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다 근육을 통과한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빼면 안 되고 응급실에 와서 응급실에서도 안 빼요 응급실에 와서 검사 다 하고 CT 찍고 어디 있는지 위치 다 확인한 다음에 수술 들어갔을 때 여기 여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계획을 다 하고 그 다음 수혈 준비 다 한 다음에 수술방 가서 뺀 다음에 최대한 빨리 시료를 최소화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화처럼 푹 빼면 안 된다 복부도 똑같아요 복부도 예를 들면 간에 이렇게 박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제일 큰 부분이 간이니까 간에 박혔으면 이게 저절로 빠지지 않고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빼면 간 안에 얼마나 많은 혈관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바깥에서 눌러서는 지혈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빼기 전에 다 상황 파악하고 그 다음에 CT 다 확인하고 수혈 준비하고 수술방 가서 뺀다 어떤 원칙이에요 외상지혈이 요즘에는 사실 또 천만 애견 애묘인이라 하나요 어쨌든 강아지 고양이 엄청 많이 키우잖아요 더군다나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책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시키다가 어쨌든 내 강아지니까 너무 귀엽고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크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라도 가끔 너무 사나워서 사람을 물는 경우도 있던데 티비에도 가끔 종종 나오잖아요 걔가 사람을 물었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나요 나를 물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을 물면 좀 골치 아프겠죠 그렇죠 네 같이 병원을 가야 되고 일단은 상처 관리부터가 우선이니까 조금 물렸다가 상처 없고 옷 위에 물리고 이런 거라면 상관없지만 옷을 뚫었다 피가 났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균 걱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이도 똑같고 동물 이도 똑같지만 이 안에 균이 꽤 많이 있어서 그게 연부조직 지방층 이상 들어가게 되면 감염을 심각하게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응급실에 와서 세척하고 항생제 쓰고 파상평 예방수사 받고 이런 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광견병 예방수사를 맞은 개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개가 열흘간 어떤 광견병 후유증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 잘 관찰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광견병 예방수사를 맞지는 않고요 그러고 나서 상처 관리만 하게 되는데 이 상처를 찢어진 거를 바로 꼬매지 않고 세척만 하면서 3, 4일 정도 지켜봐요 항생제 쓰고 지켜봐서 더 이상 고름이 나오지 않거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꼬매거든요 원래는 상처는 빨리 꼬맬수록 흉은 안 지는 유리함이 있는데 근데 개에 물린 상처나 사람에 물린 상처는 그거보다는 감염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해서 며칠을 두는 지연 봉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형외과는 좀 달라서 얼굴은 그거보다는 또 흉을 덜 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세척을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 꼬맵니다 얼굴만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개한테 물렸을 때는 일단은 피가 났다면 무조건 병원은 가야 되는 거겠네요 근데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피가 났다는 얘기는 균의 문제랑 그다음에 파상품의 문제는 일단 있는 거기 때문에 주사 맞으러라도 와야 됩니다 세척 주사 그다음에 공합할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사람들이 개에 물렸을 때 가장 걱정하는 키워드가 광견병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광견병은 뭐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이건 너무 옛날에 들은 얘기라서 초등학교였나 중학교였때 저 사람은 개에 물려서 광견병 걸려서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정확한 오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광견병은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 신경으로 해서 뇌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뇌에 가서 발작 경련 환각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추신경계에 사망까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을 무서워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수병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광견병을 무서워하는 건데 근데 광견병이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 광견병이어서 개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야생동물한테서는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쥐 박쥐 박쥐나 아니면 길고양이 이런 경우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너구리 뭐 이런 경우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 아니고 다른 야생동물은 괜찮겠지는 아닙니다 모든 야생동물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이 광견병 이제 이미노글로빌린이라고 하는데 광견병 치료약이 주사 맞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특수의약품이어가지고 있는데도 드물고 그다음에 주사도 한 달 동안 6번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맞아야 되고 비용도 160만 원이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특수 희귀의약품이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건 2014년도부터인가 지금 한 7, 8년 정도 광견병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개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 다 하니까 네 이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광견병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캠페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사업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광견병이 현재는 출몰하지는 않고 있는데 하지만 아프리카의 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 야생동물에 몰렸을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광견병은 아직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또 응급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외상이든 이렇게 사건 사고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케이스 분들도 근데 어쨌든 살아남으신 분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통 어떤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나요? 일단은 뭐 자살 사고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는 해요 환경이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방법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응급실에서 그냥 단순히 손목 그은 거 이런 걸로 오셨다가 환자 보호자분들이 오히려 그 위험성을 잘 인지를 못 하셔가지고 우리 전에도 그런 적 있어요 그냥 데리고 갈게요 아 이렇게 했다가 큰 사고로 나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과적 초응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과에 대한 또 어떤 입원 기준 같은 게 바뀌어 가지고 쉽지 않긴 한데 네 네 네 정신과적인 응급이기 때문에 격리병실에 입원해서 안정할 때까지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즘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손목 그은 것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실제로 그 다음날 큰 사고 내고 사실 성공해서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된다 좀 좋은 제도가 있는 게 자살 사고가 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잠시의 실수야 우리 애는 괜찮을 거야 정신과 상담 기록 남길 수 없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라는 게 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데서 도움을 받으시면 정신과 의사와 진료 상담 없이 어떤 당장에 응급하는 어떤 자살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플랜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정신건강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살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응급실에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응급실에서 정신과로 진료를 못 보는 경우는 그런 제도라도 활용을 하자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 가족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애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일시적인 순간적인 일이지 하면서 사실은 뭐 저희는 김작가TV 시청자분들 다 아시게 저희 집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저도 사실은 그것과 비슷한 멘트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은 뭐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았던 게 어쨌든 한 번이라도 뭔가 그런 걸 시도했다라는 거는 그 정신과를 무조건 가야 되는 사안이다 네 라는 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자세한 상황은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저희가 응급실에서 보는 환자는 일단 자살 시도는 한 분이에요 음독을 했든 뭐 손을 목을 그었든 뭐 떨어졌는데 살아서 오셨든 일단은 자살 시도를 하신 분인데 그 전에 전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죽고 싶다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뭔가 삶을 정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별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설마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자꾸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정신과에 못 물어보시겠으면 정신보건상담센터를 이용을 하셔서 상담이라도 하시든지 이거는 환자가 아니어도 보호자에도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실마리를 어떤 전문가들이랑 잡고 가야지 그렇죠 그냥 뭐 괜찮을 거야 뭐 이번에도 이러면서 넘어갔을 때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실제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것만큼은 선생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아팠을 때 응급실을 가냐 마냐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사실 내가 굳이 이것 때문에 응급실까지 가야 되나? 아니 좀 참고 내일 그냥 병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응급실 아주 살면서 몇 번 가본 적이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가면 사실은 내가 중증이 아닌 이상 엄청 기다려야 되고 제가 저녁 번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저녁 10시 갔는데 아침 6시에 질러를 보냈어요 저녁 10시에 갔는데 아침 6시에 봤다고요? 와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맞아요 세브란스 병원이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이제 제가 중증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응급실에도 보통 그게 있잖아요 중증이 센 환자부터 먼저 보다 보니까 뒤에 왔는데도 저는 앞에 왔지만 또 밀리고 또 밀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응급실 갈지 말지 고민할 때 꼭 가야 하는 증상은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증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응급실이 중증을 보는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세브란스가 권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권역은 그 지역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중증 환자만 볼 수 있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권역응급의료센터고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보통 10만 명 인구를 담당하는 규모로 지어지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0만에서 50만 명의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그것보다 큰 100만 대 이상의 권역을 담당하는 건데 그런데 자기의 그 증상에 맞지 않는 권역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대마스 병원이 제일 가까웠거든요 가까워서 멀리 가기도 힘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알면 응급실을 현명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장염으로 배가 아파서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어딘가를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응급실을 달하는데 24시간 하는 그런 곳들 그런 데를 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즘은 더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하면 작은 개인의원이면서 응급실 역할을 하시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EM365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365의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데는 밤 9시까지 응급질환도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찢어진 것도 꿰매주기도 하고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는 곳들은 그래요 그런 곳들을 가셔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증 예를 들면 흉통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심근경색 확인해야 되니까 단순히 협심증인지 심근경색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혈액검사 중에서 심장효수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응급의료기관 센터급 이상을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신불수라든지 한쪽 안면마비라든지 시야장애라든지 이런 뇌경색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 이런 경우에도 규모 이상을 가는 게 좋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응급의료기관 이상 응급의료센터 이런 데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병원에 맞는 걸 가야지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런 거를 내가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119 도움을 받아서 119 상황실에서 환자의 어떤 상담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호가 있지 않고 지금은 119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19에서 119 앰뷸런스 도움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걸어가도 될지도 물어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133 거 있을 때는 1339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면 좀 편하게 받아들이셨는데 119에 물어보시라 그러면 내가 괜히 실수하는 거 아니야 괜히 암 뭐야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119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면 119에 물어보셔라 이렇게 해서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인기학과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인기학과는 이제 성형외과 뭐 피부과 그 다음에 뭐 안과 있는데 지금 현재 인기학과는 좀 어디고 응급의학과는 지금 현재 좀 어떤 편인지 아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되네요 여기 어맨이 있잖아요 유키즈에서는 열심히 오시라고 좋은과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거를 알려드려야 되나요 일단은 피안성 정제형 6개과를 피안성 정제형 피안성 정제형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비보험을 제일 많이 보는 과고요 안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또 워낙 특수해 가지고 안과는 그 다음 정제형 정신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환자가 급한 게 없거나 서비스 파트거나 아니면 재활의학과처럼 천천히 볼 수 있거나 아니면 통증 유관과 뭐 이런 과들이 요즘 인기과예요 그래서 그런 과들이 있고 사실 응급의학과는 한때 살짝 인기가 올랐었지만 지금은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은 작년제작년에 별별 사건 사고도 많았고요 보호자한테 낯을 맞는 사건도 있었고 낯을 맞아서 여기가 이렇게 근육까지 다 찢어져 가지고 그런 병원에 낯을 들어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종종 겪는 일인데 이제 나쁜 환자의 나쁜 결과를 의료진한테 투사해서 해꼬지 하겠다 하시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상해가 크게 성공돼서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낯을 맞은 회원 우리 의사 회원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가가지고 같이 대응해 드리고 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 대학병원에서는 방화 사건도 있었죠 휘발유 뿌리고서 불을 찌르는 방화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응급 환자의 최전선에 있는 게 의료진의 안전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후배님들도 이제 응급의학과는 도저히 할 과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은 비행기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배들이 다 차지 않는 상황이 됐고요 아 그래서 이틀이라고 삼일시는 그런 삶의 퀄리티 면에서 수술도 없고 당직도 없고 외래도 없어서 입원 환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만 하는 그런 장점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나 아니면 상해 환자들 이런 환자들에서 주먹으로 맞고 김을 던져서 맞고 이런 일들이 워낙 흔하니까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씩 겪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인기학과를 딱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당연히 이 학과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생명과는 좀 관련이 없는 학과네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생명을 보는 과는 보상도 없고 자리도 없고 법적으로도 너무 피해가 크고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거든요 네 네 네 네 산모들 받고 애기 받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확률로 우리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확률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고가 의료진의 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과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과실인 경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치료하다 보면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산모의 자궁 무력증이라든지 엠볼리즘이라고 해 주고 혈관을 타고 양수가 들어갖고 양수색전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확률로 생기는 악병증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의료진한테 보상과 이런 책임이 넘어오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가해지고 또 영하 사망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자꾸 되고 요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산부인과 산부인과가 삼과와 부인과가 같이 합쳐진 말인데 산과 선생님들이 자꾸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애 받을 곳이 없어지고 이제 진짜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가야 되는 일이 시골에서는 이미 생겨 있고요 그리고 또 고위험 산모가 문제인데 그냥 산모도 지역에서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도시로 이동을 해서 나아야 되는 판인데 이제는 고위험 산모 나이 35에서 40이 넘어가시는 산모분들도 요즘 많거든요 그리고 특수하게 이제 뭐 시험관하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안 좋은데도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하나가 귀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출산을 받아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출산 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런 산모를 받아줄 곳도 없어지고 대학병원조차도 산과를 유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면서 이제 진짜 애를 낳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아과 사태에서 봤잖아요 진짜 생명을 다루는 과를 이렇게 보존을 안 해주고 경시 멸시를 해버리면 당장 내 애가 아팠을 때 갈 곳이 없는 곳이거든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폐과하겠다고 의사 차원에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나는 이제 애 안 보고 그냥 통증으로 가든지 다른 과로 가겠다 미용하겠다 포기했다 진짜 애가 이뻐서 어떤 의사의 사명감으로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응급실도 그 상황에서 지금은 남일이 아니게 됐고요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진짜 뭔가 종합적으로 좀 이해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 환자나 그 가족분들도 사실은 앞에 그런 인기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격앙되어 있죠 격앙되어 있고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걸 또 겪는 또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아무리 뭐 의사의 신성한 히포크라스터나 그런 것도 중요하게 어쨌든 내가 살아가면서 안전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피하면서 다른 학과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런 피해는 또 국민 전체가 또 받게 되는 네 보상보다도 지금 법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법적인 어떤 책임에서 정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면 그거를 그래서 의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오히려 어느 정도 이상의 실수가 나오면 의사 면허를 뺏겠다 뭐 이런 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거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난 의사 됐으니까 진짜 의협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과를 선택했다가는 폐가 망신하겠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의사들한테 쌓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후배들한테 야 의사 됐으면 이거 해야지 바이탈 봐야지 뭐 칼 잡아야지 사람 살려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아니게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 보겠습니다 좋지 않네요 이 얘기 깊이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몰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은 사건도 많겠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은 사건들 아무래도 치료가 잘 되고 굉장히 보람찬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거 하나 얘기를 좀 해 주신다면 네 환자가 정말 살지 못 살지 너무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정말 퇴원까지 걸어서 퇴원까지 살렸을 때 정말 좋죠 그렇죠 너무 보람되고요 유키즈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 사례가 정말 너무 드라마틱해서 항상 이 얘기를 드려요 공사장에서 이제 30톤 되는 쇳덩이에 쾅 하고 가슴 부위를 맞아서 쓰러졌던 트레일러 기사님 그분 처음에는 응급실에 왔을 때는 그냥 폐 조금 손상 갈비뼈 손상 그 다음에 손이랑 이런 데 좀 손상 그거 말고는 심장에 아주 미세하게 피가 차 있어 주위에서 보자 요 정도만 하고 중환재실 올라왔었는데 중환재실 제가 담당이여가지고 중환재실 환자 그 환자 파악하고 아 다행히 지금은 혈압 다 안정적이고 하니까 괜찮겠다 하고서 잠시 식사하러 제가 내려갔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환자의 혈압 떨어져요 어우 큰일 났다 그러고 다시 올라가 보니까 그 사이에 환자 심장 멈추기 직전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급히 이거는 아까 찾던 그 심장에 피가 늘어났을 거야 싶어가지고 이제 심낭 천자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환자 심장 멈춰가지고 급히 심폐 수술을 하면서 상급자 와가지고 심낭 천자라고 하거든요 심낭 심장 주위의 막에 관을 넣어서 피를 빼주는 그 시술을 해서 그 환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당장 심장이 멈췄으니까 의식은 안 돌아왔고 네 근데 심낭에 피가 계속 양이 늘어가지고 그날 밤에 응급 수술을 흉부외과 교수님과 같이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그 심낭 찢어진 데를 이렇게 딱 갈르고 들어갔는데 피난 데를 바로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스럽게 수술 잘 됐고요 아 그게 원래 바로 잡기가 쉽지 않은 거로 했죠? 그럼요 예 생각해보세요 심장에서 피가 나고 있고 심낭을 딱 뜯었으면 피가 팍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정확하게 잘 잡아 낸 거죠 교수님이 그러면서 그 환자 심장 수술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의식까지 깼고 인공허기 띄었고 그 다음에 병실 갖고 걸어서 퇴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응급의학과에서 다 통틀어서 했거든요 그 흉부외과 교수님이 응급의학과 소속이여가지고 그래서 그거 겪고 환자 퇴원시키면서 와 그 당시에 뉴아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뉴아트 드라마 같은 사건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되게 뿌듯했던 얼마나 뿌듯했겠네요 그럼요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면서 조회수 잘 터져도 뿌듯한데 한자를 딱 해가지고 맞아요 환자 걸어서 퇴원할 때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그 기분이 정말 한 달 가까이 갑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런 날은 딱 해식해서 술 한 잔 마셔도 또 술로 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